굿모닝. 새벽에 비 내리시더니 산책하면서 보니 이제 서서히 그치는구나. 다행히 태풍 다나스도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그 위력이 소멸되었다고 하지. 물론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피해가 있다고 해. 그래도 이정도로 끝나니 얼마나 다행인지 이제 무더위가 남아있겠지. 여름휴가도 계획하는 날 기분좋은 휴일 되자. 오늘도 기분좋게 산책하면서 비비추 이제 쓰러져가는 내 모습을 담을 수 있으니 고맙소. 감사하오. 오늘도 건강히 살보냅시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